그래서 아이고 날씨가 오늘도 추워서 어디 사무실이예요? 아니면 퇴근하셨어요? 아직도? 어디 한방병원가 있어? 에? 왜? 이번 왜? 어? 아 그럼 내일까지? 아니면 오늘까지? 내일까지 오전까지 계시겠네?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병문안도 못가고 어떻게 한데? 응? 아 그렇구나 아이고 뭐 어깨 많이 아이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? 어? 하하하하 막 고돌이 폐는거 아니야? 고돌이 막 이렇게 아이참 아 이게 우리 거래처들 대표님들 보면 밤새 어? 장사 잘됐나면 돈 세다가 자고 아니 막 건물 몇개씩 올려 막 이렇게 매출 200 300 지분 아 50만원 찍으면 이제 전화가갖고 아 내가 어? 이럴려고 구깃집 아냐고 나한테 하수원을 쌓고 그 다음날 또 한 200 찍으면 또 좋아갖고 어? 일일이야 식당사님들 하루살이잖아 하하하하 하루 잘되면 좋고 하루 안되면 죽고 막 어? 아 누님은 꾸준하시잖아요 그냥 포스쪽이나 에터미는 어차피 매니아층이니까 단골들이 그죠? 자 해무이는 여자들한테 좋은거 아냐? 아 네 네 음 음 음 음 아 아 음 음 가이노라는 통으로 팔잖아 박스로 그냥 한방이에요 그치? 그치? 부담되면 사람이 피하게되고 부담되면 안가거든 그치? 그러니까 뭐 그거 많이 올라오네 요즘 또 조용해졌던데 뭐 맨날 저녁? 저녁보식 아닌데? 우리 송도에 우리 거래처 사모님이 그거 알지? 넌 가끔 하더라고 아 장영 누나 그래 알지 너 그래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바 inch 바lining 기상問 안쪄다고 안쪄는 안쪄는 옷이 안쪄는 옷 이거 almost 아이고 우와 대단하다